안녕하세요, 오늘 김재훈 채널의 김재훈입니다. 오늘 하이드... 하이드 뭐더라? 하이드... 뭐 어쨌든 무슨 술래잡기 게임인 것 같아요. 로블록스 술래잡기 게임이에요. 음... 나는 지금 술래... 술래가 도망자를 찾고 있나봐요. 코인도 먹으면서... 제가 이 게임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좀... 근데 재밌어요. 이상한 말 여기에 숨어있네요. 다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었네. 술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술래... 술래 라운드 진행 중이 끝나겠네. 술래가 없겠네, 이제. 드디어 라운드가 끝났어요. 어, 승자 승자 승자. 이 빨간색 사람들은 다 주문한봐요. 휴식 시간을 갔습니다. 휴식 시간일까? 게임 모드 선택이 되었습니다. 무슨 게임 모드가 될까요? 탈옥? 어, 탈옥. 탈옥. 탈옥 저번에 해봤는데. 근데 탈옥도 재밌어요. 탈옥이 워낙요. 술래가 경찰이거든요? 술래가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면 그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감옥이 있고. 다른, 다른 사람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안 잡힌 사람들이 감옥에 열쇠를 풀어가지고. 술래를 두 명이나 선택하네요. 어, 나만 아니면 돼. 털머리 친구가. 어, 뭐야. 제수복 입었어, 여기. 제수복. 여기 올라가서. 이거, 이쪽으로도 되지? 드리... 아, 도마리야, 도마리. 신청는 왜 이렇게 остав지? 뭐, 무슨 키즈카페드 같은데 같은데. 대포 여기 있어 여기에도 누가 있네 대포 오 왜 걸려 숨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숨어야 되겠다 뭐야 이거 뭐야 에이 저기 술래가 어딨지 아 저기 감옥이 있네요 술래 경찰 술래 관점입니다 술래팀 계속 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술래가 128비트입니다 15 이 육카운트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술래한테 걸리겠지만 술래한테 걸리겠지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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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무 빨라진다 아잇잠깐만 무섭지 왜 이렇게 오 된다 으 그 술래 왜 저래지 술래가 왜 안 움직이죠 어 술래다 음 술래 폭주가 터트리면 내 위치 발각 되는 거 아닌가 오이 잠시만요. 이게 아무도 없네요? 응? 아, 뭐가 갇혔었구나. 오, 여기 뒤에도 공간이 있었어요. 오! 아, 플레인 줄 알았어요. 어, 움직이지. 뭐야, 이거 뭐야? 왜 감옥에 갔죠? 술란트 잡혔나? 뭐야? 뭐야? 풀어져요. 야무제가 없다고요, 얘? 야무제가 없어요, 얘? 응? 야무제가 없는데 왜 우리를 가는거지? 고발. 고발. 누가 우리 좀 풀어줘.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어. 아, 경찰. 어, 어. 풀어줘, 풀어줘. 어,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고맙습니다. 어, 얘 도망가야 돼. 앗! 뭐야? 나 방금 왜 잡힌거지? 안 닿았는데? 얘 감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닥에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어, 이거 춤추는게 왜 이렇게 웃기지? 어? 응. 감옥이 그림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그림을 그린거 아닌가? 어디 그려야지? 이게 문외로 그려야겠다. 어, 풀어줬다. 풀어줘야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승리! 이겼다, 승자. 승자, KJW. 나이스. 이겼습니다. percent. 휴식시간. 이제 게임 모드를 고를 쳤면, 게임 속으로 어른땡 나오면 좋겠네요. 어후, 진짜 어른땡 servir. 어른땡은, 우리가 알 jadi 어른땡이랑 좀 좀 좀 달라요. что наклон이 좀 다를까? 근데 술래가 사람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얼음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땡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은 땡을 계속 시간이 다 지나고까지 땡을 안 해주면 죽어요 한국 도네이션 모자 쓰는 사람이랑 누가 술래가 됐지? 뭐 유튜브를... 유튜브를 쓴다니까? 도망쳐야 돼 아 근데 제가 얼음 땡을 진짜 많이 실제에서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숨는 시간 어디에서 있지? 어디에서 있지? 헉 숨은 나면 어디 있지? 여기 대기 밑에서 볼까? 어? 여기 뭐 플랫포트 하는 데가 있냐? 거기 어디야? 어? 여기 꿀자리다 꿀자리입니다 여기 꿀자리입니다 인사는 여기 있네? 어? 죄송합니다? 트렁이 나오는데? 어? 여기 이런데 틀려? 어? 이런데 꿀자리가 있었네요 이거 도발 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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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이거라도 안되네? 취리라도 쳐야겠다 술래 반대 뭐 갑자기 왜 그러지? 어? 뭐 이상 이상 얼음 됐어요 누가 땡 해줘야 되는데 술래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거 다 갔다왔다 술래 얼음 인사는 뭐지? 얼음? 이거 나 구해져러 가야되는데? 갈까 말까? 어? 이상 뭐지? 우리 서산 구해야돼 아까 그 상황 얼음 된 사람 어디 갔지? 이 보라색 소파 밑에 있었던 거예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술래가 본 거 같은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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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얼음이 되었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고마워요 어!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무한로 점프 이런 거 아닌데요 이거? 안 돼 또 얼음이 됐어요 턱주 투드리기 어이씨다 어! 어 이상 그럼... 어? 고맙습니다 어 뭐 오늘? 오! 아... Interesting 아... 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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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러다가 다 죽어 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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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여기 퀴삼 퀴삼 저게 해줘요? 어? 어 구했다 어 감사합니다 검은돌이님 검은돌이? 어 여기다 일단 도망쳐야 됩니다 주워놨어 숙련점 안 뭐 아닙니까? 한 벤 피안 빙 한 벤 두 벤 한 벤 아 귀에 다 됐어 여기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거 어디지? 술래 간장 술래 간장 하트? 아 진짜 띠띠띠띠 술래 한 곳이니까 10초 남았다. 구해놓고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나갔다? 어 뭐야? 승자 어이 고문돌이님 우리 구해주셨던 분 어 휴식시간 과연 이번에는 누가, 무슨 모드가 될지, 무슨 맵이 되고 누가 소회가 될지. 일반 모드가 됐습니다. 일반 모드. 이건 그냥 소회 잡기예요. 과연 무슨 맵이 될지. 오락실, 오락실 나오면 좋겠다. 비행기가 많네요. 누가 술래가 될지. 제발, 저만 술래만, 저만 술래가 아니면 돼요. 왜 이렇게 맥이 걸리지? 1, 2, 5, 켜기? 이름이 무슨 이름이다. 잘 지웠을, 잘 지워놔요. 이건 포장실 같은 맵 같은데? 전기가 있었네요. 전기가 있었네요. 이 녀석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여기 있는 거, 여기. 5, 4, 9, 켜기입니다. 1, 짜리인 거 같아요. 1, 달이. 그러면 뭔 소리지? averages 파워 어떻게 공기셨을까 뭐하 공기셨 멋진다 옷장 나타나는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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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 어디 있는거죠? 술래 어디 있는거죠? 어,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다시. 다행이다. 다행이다. 타야될 것 같아요. 찌르는 사람 죽은 것 같은데? 맞았다. 다행이다. 괜히 여기로 왔나? 괜히 여기로 온 것 같은데. 텔렉서트가 있네요? 원래 조정식이다. 김성석. 왜 이렇게..잘못했다. 어? 어, 잠시만요. 엄마 디렉서야. 안 됐다? 안 돼. 땡기.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띠로리. 죽었습니다. 진짜. 릴리오미가 잠시만요. 오, 유머미도 있습니다. 진짜. 이 낫던 술래. 어, 뭐야. 이런 곳이 있었나요? 술래 어디 갔냐. 릴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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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엄청 높게 가네. 여기, 어, 여기 잠깐만요. 릴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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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야, 같이 가자. 릴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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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짜. 어, 잠깐만요. 릴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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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재미였네. 이렇게 지켜오겠습니다. 릴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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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하. 릴리오미. 뭐하는군? 거 화분이 있었네요. 릴리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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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에 가네요. 이거 우리가 숨었던 곳인데 아 계속 여기 숨을 걸 그랬어요. 괜히 아래로 내려가서 술래하게 죽었어요. 여기도 내려갈 줄 알았다. 어? 와 이걸 죽이네? 어..사람들.. 어 뭐야? 근육매는 누구죠? 근육.. 근육고양이. 술래. 술래 왜 텔레포트 안오나요? 여기 근육고양이 있는데? 네? 근육고양이 잡으러 가. 네.. 근육고양이 잡으러 가. 근육고양이.. 어? 이걸 왜 못 봐? 왜요? 이걸 왜 못 보죠? 아니.. 이걸 왜 못 본 거야? 하 진짜.. 아니 왜 이걸 못 봐? 근육고양이 저기 있잖아. 이거 안 보이면 나 진짜.. 술래 뒤에 있네. 근육고양이. 아 눈치 없는 녀석. 눈치 없는 술래네요. 진짜 지에 있는데. 아 지에 있는데. 아 지에 있는데. 9. 8. 7. 6. 5. 4. 5. 3. 2. 1. 땡. 이번 술래 듣기 게임 진짜 재밌었습니다. 다음.. 다음 유튜브로 돌아요. 안녕. 5. 3. 5.